커피는 전세계인의 기호식품입니다. 커피가 건강에 유익하다, 유해하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 마신 후 소변량 증가, 건강에 괜찮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몇가지 통계를 보겠습니다. 국가별 1인당 커피 소비량 통계입니다.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1위는 네덜란드로 국민 1인당 1년에 8.3kg의 커피를 소비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가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상당히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1년간 1인당 1.8kg의 커피를 소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소비층인 20세 이상 성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입니다. 한국통계입니다. 2012년 321잔에서 점점 증가해서, 2016년에는 413잔입니다. 하루에 한 잔 이상으로 커피를 마신 셈입니다. 커피는 어느정도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커피의 생화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데노신이란 물질과 구조적으로 카페인은 유사합니다. 아데노신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해서 여러가지 대사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에 아데노신과 경쟁적으로 결합해서 아데노신의 기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가지 커피의 생화학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데노신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하면, 첫번째, 가바라는 물질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각성과 관련된 신경이 억제되어서 잠이 오게 됩니다. 카페인은 반대 기능을 하니까 가바분비는 감소되고 반대로 되니까 각성이 유지되는 것이죠.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데노신은 도파민 분비를 감소시키는데, 카페인은 증가시키게 되고, 따라서 도파민이 증가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쪽이 됩니다. 아데노신은 노루에피네프린이란 물질을 분비를 감소시키는데, 카페인은 증가시킵니다. 이로써 혈압이나 맥박수가 증가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부정맥이 일어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커피를 마시면 소변량이 증가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네프론이라고 신장의 기본 단위입니다. 신장은 이 네프론이 200만개 이상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소변이 만들어지는 사구체 부분과 만들어진 소변이 통과하는 세뇨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구체 부분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이 세뇨관을 통과하면서 재흡수되는 물질이 있고, 다시 분비되는 물질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떤 특정 부위의 세포들이 소변량이 증가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피드백 작용으로 사구체의 신호를 보내서 소변량을 적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그런데 커피가 이 피드백 작용을 차단시킵니다. 소변량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드백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소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소변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소변이 만들어지는 사구체 부위를 확대한 그림입니다. 혈관이, 혈액이 들어가서 이 모세혈관을 지나가면서 소변이 이쪽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세뇨관의 특정 부위에서 소변량이 많다는 신호가 이 동맥에 전달되고 이 동맥이 수축합니다. 그러면 혈류량이 적어지고 소변이 만들어지는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 피드백 작용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 혈관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커피에는 500종 이상의 화합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카페인과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카페스톨 등 이 세 가지는 유명한 항산화, 항암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 유익합니다. 카페인을 보면 커피 한 잔에 50에서 150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6mg의 칼슘이 배설된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공고하는 카페인의 하루 최대 섭취량은 약 400mg입니다. 4잔에 해당됩니다.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카페인 섭취량은 하루 320mg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3잔 이상을 마시면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커피 과음의 결과 커피를 마시면 소변량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변량이 증가하면 물성분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다양한 미네랄이 같이 소실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인, 아연, 요우드, 크롬, 나트륨 등등 수많은 미네랄이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미네랄이 소실되면 우리 건강에 유해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뼈에는 골다공증이 나타나고 관절은 약화되거나 노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부는 탄력이 소실되어서 쭈글쭈글해질 수 있고 심장은 빈맥이나 부정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 사진입니다. 골과, 인대, 그리고 힘줄 등이 보입니다. 이 모든 조직 안에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 미네랄이 빠지게 되고 이 관절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피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부와 피아 조직이 있고 피아 조직에는 콜라겐층이 있어서 탄력을 유지해 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콜라겐 조직이 적어지고 탄력이 소실됩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미네랄이 더 많이 빠지고 탄력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서 걱정이신가요? 커피의 양을 좀 줄여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뼈의 사진입니다. 뼈에는 원래 이렇게 수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뼈에도 수많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고 이 미네랄이 많이 빠지면 골다공증이 더 빨리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할까요? 지혜롭게 마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커피 로스팅 정도에 따른 분류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의 원두는 약간 푸른빛을 띄고 있고 배전을 약하게 한 약배전은 밝은색, 중배전은 갈색, 강하게 배전할수록 검은색을 띄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항산화, 항암 성분은 약배전 커피에 가장 많이 있고 배전을 강하게 할수록 유익한 성분은 사라지고 우리 몸에 해로운 발암 성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배전 커피는 비릿한 맛이 나기도 하고 커피의 구수한 향미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배전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약배전 커피를 3, 중배전 커피의 1, 2 비율로 혼합해서 그라인드해서 드립해서 마시기도 합니다. 저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스팅 정도에 따른 특징을 다시 분류했습니다.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 그리고 강한 강배전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강한 강배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하루 한두 잔 이내로 마신다. 3잔 이상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약배전 한 원두 커피를 마신다. 그 이유는 설명드렸습니다. 안 마시는 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환자,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은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불면증, 위염 증상이 심한 경우 커피는 위산분비를 증가시키고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커피의 생화학적인 특징과 커피를 마시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